자, 모두가 말이죠. 지상파에 올인할 때 터 퀴즈 외치면서 유튜브 파도 장악했고 또 OTT로 환승 성공했지만 아직도 지상파에서는 어깨를 못 보고 있는 개그의 쇼폼파타, 이용진! 사전 인터뷰 때 작가분한테 에피소드를 좀 여쭤보니까 나 에피소드 생각할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. 여기는 운명하네요. 운명하고 마타도가 중성공화하고 쌍무하네요, 그냥. 그러니까 뭔가... 재미있으시네. 전혀 입에도 안 꺼낸 얘기를. 입에도 안 꺼냈어.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. 애기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없어요, 에피소드라는 게.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에피소드 생각할 만큼 한가한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요. 사실 제작진들은 아무리 에피소드가 없더라도 라스야 나오면 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생각을 할 수 있거든. 정보를 계속 기억에 기억을 거듭해서 몇 개 쥐어짜서 보내드렸어요. 아, 그래? 아니, 제가 뭐 여기 이렇게 오늘 전쟁터 나오는데 총알 하나를 안 갖고 아, 역시. 총알 없네. 네. 요즘에 기획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뭔가 에피소드를 쥐어짤만한 그런 상황이 없어.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세요? 개인 채널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. 아, 그래, 그래. 진짜 이제 사비가 들어가는. 아웃풋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를 이제 무조건. 아, 비용진 씨가 기획하는. 네, 네. 그래서 내일 또 첫 녹화를 해요. 아, 그래요? 네. 바빡겠네. 네, 그래서 개인 채널 뭐 이렇게 기획하고 근데 그게 콘텐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해야 돼요. 왜 혈을 차세요? 왜 혈을 차시는 거예요? 왜 혈을 차시는 거예요? 왜 혈을 차시는 거예요? 불구덩이 뛰어드는 거예요? 아, 이거 쉽지 않군요. 이거 쉽지 않아요. 두 집은 진짜 어려워요. 저도 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제 그냥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특기를 배웠어요. 아, 뭐 배웠어? 네, 그걸 배워서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려고 아주 너튜브를 쉴 때 타로카드를 배웠어요. 타로카드를 오래 배웠어요. 타로카드를 이제 봐주면서 사람 좀 만나서 타로 타로!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타로! 타로! 그건 뭐야? 어디 뭐지야? 이거 안 해. 또 톤 남은 거 아니야. 또 톤 있잖아요. 오리지날로 나와요. 카드 잡아야지! 유성매직으로 분장 안 하고 오리지날로 나와서 증검증부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용진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뭐 총알 하나 없이 나왔겠습니까? 이런 게 일단은 나는 못해요 이렇게 깔아놓는 것 같아요. 깔아놓고 딱 왔을 때 아니 쟤는 저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? 뭔가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. 욕구가 있고 저도 이제 통화를 하는데 용진이가 애피를 많이 안 터니까 저한테 이제 용진이랑 애피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인터뷰를 3시간을 했어요. 그래서 하다 하다 중간에 같이 먹었나? 네? 뭘 먹었나? 아니 좀 먹었나? 통화로 하는 거잖아요. 통화로 하는 거잖아요. 통화로는 3시간 만을 하는데 중간에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미제에 버터 있어요. 버터를 이제 목이 너무 아프니까 버터를 한 두 숟가락을 먹고 목 캔디를 안 먹고 버터를 왜? 기름칠하는 거지? 기름칠 기름칠하는 버터를 먹으면 약간 오일리해지면서 목이 약간 유해져가지고 오일리해져다가 영분이 너무 좋네. 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저도 얘랑 교제를 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같아요. 그쵸? 가정 있고 그냥 피니스 아니야. 그쵸? 그쵸? 교제라도 그랬으면 뭐 그 얘기라도 해가면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저는 근데 끝까지 뭐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는 거짓말 조금 했어요. 용진이가 저 옛날에 좀 좋아했던 거 또 시작이네. 아예 안 믿으셨는지 대본을 접지도 않았잖아요. 허언까지 해? 이게 예능의 끝이야. 허언이야. 예능의 끝. 너무 이걸 뭘 해줘야지 끝날 거 같은데 괜찮네. 혜진 씨가 우리 대부 이경규 씨를 다시 봤다. 요번 뭐 그 프로그램 하면서 그랬나 봐요. 역시나였습니다. 따뜻하신 분이에요. 네 확실히. 역시나. 역시나.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되는 모습이 약간 무섭잖아요. 후배 후배들도 어려워하고 근데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는데 역시 따뜻하신 분. 그러니까 뭔가 퇴! 하고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진짜 도움이 될 만한 피드를 막 이렇게 그 모습을 좀 봤어요. 이게 코미디의 진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반 약간 후배 생각하는 거 반 아까 그 프로그램 다시 기획할 때 리벤지를 기획한다는 것만 봐도 맞아요. 또 되레 회식 때 너무 편하게 해주세요. 맞아요 맞아요. 그냥 얘기를 안 하시던데요? 아예. 그러니까 사람 불편하게 말씀을 하시방석이었어요. 아니 그 저랑 회식 날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저도 말을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맞았데요? 그 둘이서 한 시간 동안 말을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고기를 보고. 윤석이를 좀 부르지 그랬어요. 그럼요. 아니 저는 이게 어디 자리를 가면 나이를 먹으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 진짜 왜 항상 생각을 많이 해요. 왜냐하면 내가 후배들 앉혀놓고 훈계하게 된다고 그런 거 자꾸 하면 안 돼. 그래서 일 안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그리고 칭찬 엄청 많이 해주세요. 맞아. 아이고 우리 저 이홍진 씨께서 우리 웹 예능계에서 활약이 아주 대단한데 주변에서 이제 콜럼버스 같은 존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? 콜럼버스 신대룩 아 신대룩 빨간 아 처음 했다. 그치 그치. 그러니까 웹 예능으로 터키즈보다 그 전에 또 있었어요. 그 게릴라데이트 게릴라데이트 오래됐어요. 진짜. 많이 하는 포맷을 제일 먼저 시작을 열었고 시작을 빨리 했죠. 앞서갔네. 그리고 제가 그 터키 아이스크림 캐릭터 막 재밌다고 하셨었어요. 독진 선배님이 그거를 아까워서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터키즈를 제가 기획한 거예요. 그거를 유퀴즈 측에서도 저희가 여쭤봤더니 뭐 흔쾌히 패러디 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재밌게 했죠. 너무 결과가 좋았지. 터키즈에서 가장 조회수가 잘 나왔던 게 어떤 편이에요? 그때 누나 천만 넘었죠. 지금 천만 넘었죠. 900만 800만 조회수 하니까 또 눈이 번쩍하시네. 천만 넘었죠. 지금 천만 넘었죠. 지금은 살짝 졸고 있었는데 천만에 완전 오 그때를 기점해서 터키즈도 잘 되고 있다가 더 잘 되고 신기루 씨도 확 올라오고 서로 그렇죠. 저도 그때 일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. 근데 용진이가 그냥 누나 나 이런 거 시작하는데 와서 해. 근데 내가 그렇게 인지도가 없는데 해도 돼 했는데 누나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돼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게 됐고 일어났구나. 아니 그래서 저기 지난번에 우리 라스 나온 장기야 보고 울컥한 적 있어요? 울컥 그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 노래 있잖아요. 부럽지가 않아. 부럽지가 않아. 그거 이덕화 선배님 때문에 좀 많이 화제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예상 못했는데 되게 밈처럼 돼가지고 이덕화 선배님도 한 번도 부럽지가 않다고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터키즈에서 좀 이슈가 더 됐거든요. 맞아. 이형준 씨가 이형준 씨가 맛깔나게 따라했거든요. 조금 서운했어요. 아니 근데 이형준 씨가 어떻게 했는데? 훨씬 웃겼어. 제가 그때 라이브로 그냥 그 음에다가 그냥 애드립 했었어요. 말도 안 돼. 프리스타일 하듯이. 니가 어렸을 때 너 잘 나갈게. 니가 어렸을 때 너 잘 나갈게. 니가 어렸을 때 너 잘 나갈게. 그럼 니가 믿는 게 X분도 팍하여. 딴고 딱 하겠니? 내가 우리 둘이 너 딱 하겠네. 어? X분도 니가 좋지도 않아. 잘하고 있으면 니가 근데 잘 하잖아. 거기서 조회에서만 합치면 몇 천한데요. 진짜? 근데 갑자기 기아형님이 아 그거 X분도 때문에 잘 됐죠. 이러니까 약간 좀... 조금 서운했어. 조금 서운했어. 이윤진 씨가 환승연애 과몰입한 덕에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고요. 이거는 도움이 돼요. 커플들이 뭔가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. 그 안에서 막 자잘못을 따지잖아요, 서로. 그걸 보면서 반명교사 역할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순간 출연자의 싸우는 모습이 나로 투명되는 게 있잖아요. 그 모습을 보면 고치게 돼요. 그것 때문에 이제는 거의 싸울 일도 없죠. 근데 그게 보면 내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이에요.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죠?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. 그래서 그걸 아내한테 뭐라고 지적을 하고? 그런 경우가 있거든. 근데 안 그러나 봐. 싸움 나는 거예요. 저렇게까지 막 쏘아붙이고 그런 적 있잖아, 이러면 싸우는 거죠. 근데 저는 도움이 진짜 많이 됐다고요. 아주 긍정적으로. 네,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네 하는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오니까. 그래서 고친 게 뭐가 있어? 제가 말투가 약간 조금 승질나게 하나 봐요. 약간 그런 게 있어. 청소 청소. 그거는 싸우라는 거고. 무엇이나 이런 건 아니고. 막 에이구 에이구 이런 건 아니고. 그냥 약간 말할 때 좀 톤 다운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말투 중요해요. 그러니까 말투가 중요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좀 티예요. 현실적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와이프 편을 초반에 많이 못 들어줬었어요. 그냥 현실적인 피드를 하는 거지. 그걸 일단 감정을 어루만져야 된다면서요. 그게 서툴렀었단 말이에요. 그게 이제 저는 항상 그래서 아내한테 어떤 지적을 할 때 일단은 우리 엄마 디스를 먼저 해. 좋은 방법은. 우리 엄마 이상한 분이야. 좋은 방법이야. 우리 엄마 좋은 점도 많지만 우리 엄마 참 괴팍하시고 남다른 분이야. 내가 그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어. 나 이상해. 나 이상해. 나 인정해. 하지만 내가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네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아. 효과가 좋아. 일단 자기가 잘못해 뜯고 그러니까. 엄마 때문에 일단은 내 주위에 있는 가족 하나 무릎 뜯고 무릎 뜯고 무릎 뜯어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영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. 진정한 신규로의 남자는 본인이다. 저희가 워낙 오래됐고. 둘이 다 좀 친하더라고. 진짜 오래됐고. 진짜 오래됐네. 어떻게 보면 결혼만 따로 했지 뭐. 홍유나 김민기 같은 느낌이죠. 부부동반도 하나? 그럼요. 아 부부동반 둘이. 형님이랑도 만나고. 여행도 같이 가고. 결혼하기 전부터. 아 부부동반으로? 네. 근데 누나가 항상 억울한 에피소드가 있어요. 어떤? 저희가 대천여행을 한 번 갔었는데 이렇게 1차 하고 2차를 그냥 치킨집으로 간 거예요. 2층에 있는 치킨집으로.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배달가시는 분이 나오면서 누나를 보고 오셨습니까 형님 이렇게 된 거예요. 진짜로?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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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. 그냥 티셔츠에다가 반팔 티셔츠에다가 거무송도 입었겠지 거무송. 네 거무송도 입었겠지 거무송. 이런 스타일에 형님들이 꽤 있거든. 진짜로 건달인 줄 알았어.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아는 사람이야? 아는 사람이야? 그러는데 일체 모른다고. 진짜로. 여자 건달로 한 거 아니야? 남자 건달로. 여자 건달로. 장발 남자 건달라고. 멋쟁이, 멋쟁이, 멋쟁이 형님 그런 거 있죠, 욕장, 깡패 이런 거 그때도 항구 옆에서 낚시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신발이 젖은 거예요 근데 항구 옆에 저희가 자주 가는 횟집이 있는데 단골이어서 누나가 장화 좀 빌려줘 그래서 누나가 그래, 현정 씨 이거 신고 같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와서 누나를 딱 보더니 광어 대자 빨리 가져와 너무 몰랐어 광어 대자 가져와 예? 어부로 본 거야? 수산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인 줄 안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누나는 이런 일이 엄청 많이 와 누나랑 같이 있으면 나 처음 봤어요, 이태원 우리 그때 밥 먹으러 가는데 처음 봤어요 흑인이 어깨 피하는 거 보셨어 아니 나 처음 봤어 살면서 흑인이 원래 어깨 안 피하잖아 흑인이 가다가 어깨를 이렇게 나 깜짝 놀랐잖아 이런 게 많아 맞아요, 이런 게 정말 많아 재밌는 게 많지 진짜 제일 잘 놀리는 거 같아 이 세상에서 제 조롱은 제일 잘 놀리는 거 같아요 신규루 씨 조롱에 특화가 돼 있다면 오래됐어요, 진짜 오래돼서 뉴스보고 연예면, 사회면 이런 거 볼 때 누나랑 항상 대입시켜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했을 때도 누나 아니 그 과즙에어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패러디 욕심 났겠네 죄송합니다, 의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아까도 누나가 이런 땡르메스에르 신고 있어요 신발 그거를 신고 같더라고요 그리고 H 이렇게 나왔죠 병풍 병풍 그래가지고 야, 어디서 이렇게 현대해상 슬리퍼를 잘 받아줘요 누나 잘 받아줘요 직원용으로 받았다고 그러고 저도 워낙에 둘이 진짜 오래됐어요 친하고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있죠 너무 좋아요, 놀릴 때가 제일 행복해요